염소 염소 떼들이 이제 염소가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오는거니 뼈 매놨던 염소를 데리고 도로 위로 올라오는거에요 새끼가 제일 먼저 오네 이리와봐 새끼야 새끼도 목걸이를 걸었네요 이제 좀 컸다고 나한테 이제 엉기는걸 좀 덜해요 곱슬 곱슬 파마한 놈 순놈 어느거에요? 응 순놈 많이 컸네 순놈이 엄청 컸어 어 저 다 큰 놈이 또 엄마 젖 먹는거 봐 너무 너무 저거 이제 저거 젖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지 엄마 절도 콱콱 찍네 이제 이거 매 낳아요 애미가 살이 안 찌잖아 저녁에 풀어주면 더 먹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만 먹여야 돼 집에 안 먹여야 돼 아유 저거 계속 젖이 나오니까 빨지 젖대야 돼 아니 살이 통통 쪘는데 이놈은 새끼가 아이고 아이고 저거 젖먹는다고 저 순놈이 뿔로 박는거 봐 엄마 젖먹는 젖먹는다고 순놈을 아주 하하하하 건조를 부려요 아이고 참 얼마 전에 저 새끼였는데 이게 몇 개월 됐지 순놈이 순놈이 저기 엄마 젖 먹는다고 이 새끼를 물뿔로 박아요 응 너는 또 엄마도 박으려고 왔어 에이 그러면 안 돼 엄마도 박으면 안 되지 아이고 핸드폰을 물면 어떻게 해 예예예 저리 가 저리 이 첫을 이렇게 아유 왜 그쪽으로 가 위로 올라가야지 저 위에 있는 아유 물으로 내려오지 말여 이놈들이 이쪽으로 가잖아 얘가 발로 지금 밟고 있어요 한 놈이 가면 다 몰아서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유 이놈들 봐 일로와 일로 저리 가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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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저리 저리 가라 아이고 해가 지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염수들이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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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